연수구가 올해로 창단 25년째를 맞는 지역유일의 연수구청 씨름단 신입감독에 인한대학교 출신의 최근식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구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과정을 거쳐 추천된 최감독의 채용승인과 입단계약권을 원한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감독은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까지 2년 3개월 동안 연수구청 민속씨름단을 이끌며 씨름단 재건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구는 지난 민선 6기 당시 벌어진 전임 감독의 업무상 행령과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9개월 넘게 감독 없이 플레잉코치 체제로 팀을 운영해 왔습니다.